이리 와 봐. 엄마 가족 친구를 제대로 만난다고 들어서. 주환 이리 와 봐. 주환이가 엄마 뱃속에 이렇게 봐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만했었어. 이만했었어. 이게 주환이야. 그다음에 좀 크고 더 크고. 여기 더 크고. 점점점점 커서. 주환이 머리 어딨어? 오 맞았어 맞았어. 주환이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앞장구긴 한데. 배꼽 봐봐. 배꼽 보여줘 봐. 지금 배꼽은 이렇게 생겼지? 주환아 이거 봐. 이거 지금 이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주환이 배꼽이 이렇게 생겼었어. 주환이 배꼽에 달려있던 탯줄. 잘했어 잘했어. 야 너 손가락 둘다. 잘 떠요. 잘했어. 핵질 거기가 왜 꺼버냐면은. 이게 소독약이야 소독약. 아빠. 아빠. 맞았어. 여기다 붙여줘. 알았어. 그런데 가족 신문이 굉장히 좋다. 옛날 것까지 함께하니까. 똑바로 붙여줘. 그는 여기서 하 gentleman의 공작에 대해 말하는걸. 그는 여야. 예전에 날이 되는 거야. 그렇다고요. 진짜 행복해.